메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입니다! 포에버 여러분! 드디어 에버글로의 첫 팬미팅이 홍콩에서 개최됩니다! 에버글로의 첫 팬미팅인 만큼 포에버의 일체 메탈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가득가득 추억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에버글로 정회자에 참가한 주싱쇼! 저희는 3주 명 후에 지나자 도둑 치사! 오늘 무제고 사연! 네, 2024 에버글로 팬미팅 포에버는요 1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카이템 로툰단2에서 진행됩니다! 에버글로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요! 2024 에버글로本세 기능회 Forever 将会在 1月13日,星期六下午 7시에 카이템 로툰단2에 출신과 에버글로一起 창조 매한 회의吧! 그럼 지금까지 에버글로였습니다! 홍콩에서 만나요!